안녕하세요 연쏘티비입니다. 오늘은 바둑을 제외해볼건데 원래 여기 저 얼굴이 나와야 되거든요. 저가 모르고 얼굴 취소를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바둑을 싱글플레이어 혼자서 해보겠습니다. AI는 1단계로 가보죠. 하얀색 검색할까요?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또 먹으면 괜찮아 페탈이나 떳빛한 무지개 척척박사님에게 물어봅시다 딩동탱동 오케이 화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이렇게 줬다 그러면 삼상공격을 하세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 1단계에요 이게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역시 1단계 1단계는 못하네 바보 아님 기다봐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1단계가 너무 쉬운데 역시 1단계다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따묻고 또 따묻고 너무 쉽게 해야하는데 역시 1단계야 이렇게 따먹고 그래도 1단계가 기본은 아니네요 지금 제가 이기고 있어요 홀 봐봐요 얘는 죽었고 이메일 아냐 얘를 사랑하는 수 있어 바보 아냐 1단계 너무 쉬운데 아 저거 실수로 하는데 저게 실수로 했어요 저거 아까 전에 이거 놓는거 실수로 했어요 망했고요 이겼고요 이겼고요 연결해보려고 바보 아냐 진짜 쉽네 아니 왜 이딴 그리 왜 이딴 그리 얘가 이겼다 오 집 크네 집 없애야 되겠다 망 망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을 없애줍니다 괴롭히고 있죠 지금 집이 반쪽은 왔네요 아 망 점점점 공격하시죠 집을 없애줍니다 집을 없애줘 집을 없애줘 집을 없애줘 점점 쉽게 없애줘 집을 힘들게 집을 힘들게 집을 힘들게 역시 패스를 안었군 내가 이겼다는걸 아니네 역시 내가 이겼네 100% 저가 이겼어요 역전 불가능이에요 망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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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불가능 불가능 집을 없애버리고 계속 없애버리죠 왜 이렇게 집을 없애버려요 왜 이렇게 집을 없애버려요 내가 이겼다는걸 아니네 집을 없애줘 왜 이렇게 집을 없애버려요 저렇게 집을 없애줘 요즘 아래서 집을 없애줘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은 바둑 1단계를 해봤는데요 너무 쉬웠어요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빠이 다음에 또 봐요